BTS 스쿨 자, 오늘도 BTS 스쿨 시간입니다. 지난번까지 또 열심히 영상 시청해주시고 또 많은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얘기는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아이돌의 생명이 도대체 몇 년이냐? 끝까지 가진 않잖아요. 좀 반짝하다가 사라질 것이다. BTS는 과연 얼마나 갈까?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기사를 한 번 보고 난 후에 BTS 진짜 오래 가겠구나. 강의를 하는 강사나 사실은 노래를 하는 가수나 사는 형태, 하루를 보내는 형태? 굉장히 비슷합니다. 나가서 강의하고요. 나가서 공연하고요. 그리고 강연 갔다 와서 뭐 해야 돼요? 다음 강연 준비하고 공부하고요. 뮤지션도 마찬가지죠. 다음 공연 연습하고요. 김미경이라는 사람은 김미경의 팬덤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댓글도 보고요. 그다음에 인스타도 하고요. 페이북도 하고요. SNS 제가 직접 다 합니다. 자, BTS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직업을 가지고 끊임없이 계속 이 직업을 가지고 끝까지 30년 이상 건재하고 싶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얼마 전 제가 본 BTS 기사는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100주 수표를 갖고 와서 저 광고 찍읍시다 해도 그걸 거절한대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무조건 광고를 안 찍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티스트의 BTS의 시간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BTS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중 3분의 1만 공식 일정, 스케줄을 소화하는 데 씁니다. 그럼 나머지 3분의 2는 뭐에다 쓸까요? 공연, 광고 찍는 거 이거 중요하죠. 왜냐하면 또 다른 앨범을 내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또 앨범을 낼 거 아니에요. 앨범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거든요. 하루 시간을 다 돈 버는 데만 쓰면 이걸 못 하기 때문에 미래의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은요, 현재의 돈과 미래의 돈을 나눠서 벌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BTS는 현재의 돈은 버는 데 3분의 1의 시간을 써요. 근데 미래의 돈을 버는 데 3분의 2의 시간을 씁니다. 그 미래의 돈이 뭘까요? 미래의 돈 중에 반은 뭐냐면 바로 공부입니다. 그리고 연습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반은 무엇일까요? 바로 팬들과의 소통입니다. 이게 동일한 중량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크게 보면 세수로 나눠서 시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로 필드에 나가서 실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연습만 해요. 여러분, 연습해서 크는 게 10이라면 실전에 나가서 실패하고 깨지고 배우는 거는 100입니다. 10배 커요. 빨리 나가서 빨리 깨져야 얼른 얼른 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실전에 나가는 게 무서워서 연습만 하고 있는 분. 야, 어디서 요청 들어간 거 있거든? 좀 싼데 한 20만 원 준다는데 너 한 번에 아, 나 아직 실력 안 됐어. 어, 실력 안 됐어. 아직 실력 안 됐어. 라고 하면서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완벽은 어디 가서 완벽해지는지 아세요? 실전에 나가야 완벽해지지 연습하면서 절대로 완벽해지지 않아요. 왜냐? 필드에 나가보면 다양한 환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하고 필드에 나가도 어차피 거기 실패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루라도 빨리 실패하고 실수하고 메꿔놓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 자꾸만 메꿔놓고 성장하고 겁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쓰는 그 많은 시간 중 3분의 1은 반드시 어디에 무서워도 나가서 실전에서 배우는 거 실전에다 쓰십시오. 자, 두 번째 반드시 써야 되는 시간이 뭐냐면 바로 그게 공부입니다. 공부. BTS가 하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요. 정말 연습량이 엄청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루에 5시간, 6시간 매일 연습하죠. 그 많은 시간을 다 쓰는 거죠. 자신의 직업의 수명을 길게 가져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지켜야 될 게 돈 버는 시간과 공부하는 시간을 반반씩 투자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유명해지기 시작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고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케줄에만 시간을 쓴 거예요. 돈 버는 데 시간을 다 쓰고 뭘 안 해요? 공부, 연습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갈수록 자기만 몰라요. 자기 실력이 줄어들었는지. 나만 모르는 하락세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공부를 안 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성장하는 사람은 대개 보면 반드시 과감하게 돈 버는 시간을 절제하고 공부하는 데에 투자한다는 거죠. 저도 이 밸런스를 잘 못 맞혔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럼 어떤지 아세요? 지금은 괜찮은데 반드시 내년에 문제가 생겨요. 다음 해. BTS는 특별히 또 다른 공부를 하고 있더군요. 책을 읽더라고요. 왜 책을 읽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BTS의 퍼포먼스에 열광하세요? 실제로 BTS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BTS의 진짜 매력은 뭐예요? 메세지요. 과연 내가 생각하는 그 메세지를 BTS가 이번에도 말해줄까?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어요. 새로운 앨범이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BTS는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BTS는 책을 읽습니다. 가치관의 확장을 위해서요. 좀 더 단단한 나를 만들고 내면을 성장시키고 가치관이 확장돼야 사람을 설득할 수 있잖아요. 뭘로? 메세지로. 책을 읽어서 메세지로 설득하고 연습해서 퍼포먼스로 설득하고 이게 일어나는 거죠. 이게 잘 돼야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나가서 실전할 수 있는 무대가 고갈되지 않아요. 이게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예요. SNS입니다. 사람들과 소셜네트워크에서 소통을 하고 있는 거죠. 유명해진 사람들의 또 다른 실술은 소셜네트워크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걸 회사가 해요. 본인이 직접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회사가 하면 마케팅이고 내가 해야 소통이 되는 겁니다. 어떤 개인이 마케팅이랑 얘기하겠어요? 반드시 알아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유명한 아티스트건 뮤지션이건 그 다음에 소설을 쓰는 사람이건 하물며 대통령이건 누구라 할지라도 과학자라 할지라도 소통은 누가 해야 돼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시스템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 다 내가 찍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또 어떡합니까? 내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다 제가 합니다. 직원들한테 맡겨서 하는 게 아니에요. BTS는 2013년 이전, 데뷔 전부터 이미 사람들과 나의 팬들과 소중한 대화를 매일매일 나누고 있었던 거죠. 되게 외롭고 힘들고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어.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 누가 그렇게 매일같이 성의있게 말을 걸어주겠어요. 근데 BTS는 말을 겁니다. 아침은 먹었어요? 얼마나 시리나? 그리고 거기다 네 먹었어요! 그리고 막 올리고 진실한 소통이 뭘 만들어요? 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만들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음악도 좋아야 되지만 나를 좋아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마케팅의 방식이라고 할까요? 설득의 방식은 제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좀 더 개인과 열렬히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있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이 장에서, 이 생태계 안에서 그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이 활동하느냐는 정말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 현재 무엇인가 시작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SNS가 아니면 여러분은 사람을 만날 곳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만나실래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생태계를 파악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본격적으로 무엇인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플랫폼이어야만 여기서 무엇인가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A, B, C라고 합시다. A가 뭐예요? 필드에 나가서 뛰기. B가 뭐예요? 연습하고 공부하기. C가 뭐예요? 사람들과 소통하기. A, B, C. 놓고 볼까요 우리? A, B, C?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혹시라도 지금 이걸 보시면서 아 그래 나는 진짜 B가 부족했어. 너무 A만 집중했구나. 이러면 나중에 큰일 나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아 나는 C의 중요성을 몰랐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전반적인 A, B, C의 균형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한번 조율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무슨 길일까요? 롱런하는 길입니다. 사람이 롱런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A, B, C의 균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BTS가 롱런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사람들 흔히 그러잖아요. 메뚜기 한 철이라고.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돈 벌 수 있을 때 빨리 벌어야 된다.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스케줄만 쫙 쫓아다니다 보면 결국엔 나중엔 스케줄 실력이 뚝 떨어지고 트렌드에 밀리고 그래서 밀려나거든요. 근데 이 돈 버는 유혹이 보통 유혹이 아닙니다. 뿌리치기 쉽지 않아요. 근데도 이걸 조율하고 있다는 건 대단하다. 정말 충분히 깨닫게 해주는구나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333 기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도 여러분의 전체적인 균형을 꼭 살펴보시고 부족한 게 있으면 메꿀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A가 뭐라고 그랬어요? 밖에 나가서 직접 뛰고 돈 버는 거. 그 다음에 실전이죠. A가 실전이에요. 그 다음에 B는 뭐라고 그랬어요? 연습하고 공부하기. 그 다음에 C는 뭐예요? 소통. SNS 말씀을 드렸어요. A, B, C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부족하고 현재 내가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A, B, C 중 어떤 거였는지 여러분 댓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